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청와대 출신들, 이른바 문돌이들이 70여 명 이상 정도와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총선의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은행을 보더라도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대통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문 대통령 잘한일 여론조사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평판을 조사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 잘한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병호 TV 커뮤니티에 실시했습니다. 1시는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를 중심으로 해서 48시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는 9만 8천 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뿐만 아니고 의견까지 제시한 분은 2,297명이나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국정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2월부터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문 대통령이 잘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첫째는 잘한 것은 없다. 두번째는 잘한 것이 조금 있다. 세번째는 잘한 것이 많다. 특히 잘한 것으로 떠오른 것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만 8천명이 참가했습니다. 잘한 것은 없다. 97%입니다. 최소 9만 5천 60명 이상이 잘한 것은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잘한 것이 조금 있다. 1%입니다. 잘한 것이 많다. 2%입니다.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잘한 것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론조사에 응한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잘한 것이 많다. 2%를 제외하면 압도적인 다수인 97%가 잘한 것이 없다라고 답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지지도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표에 참가한 거의 대부분 참가자들이 문정부 집권 4년짜를 맞아서 문정부의 업적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잇따르는 정책 실패가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바람과 관계없는 무리한 국정운용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남긴 의견을 보면 단순히 반대한다는 그 이상의 감정 분노한다 너무 못한다 이런 답변들이 참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정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대를 후반을 오고 간다. 그런 관계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강한 의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잘한 일에 대한 의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297명이 참가했습니다. 1월 14일 오후 4시 기준입니다. 인기가 높은 댓글 순서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증이 석상해서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거친 그런 표현을 좀 제외한 그런 순서로 한 번 살펴봤습니다. 김지현 님입니다. 193명에 찬성을 받았습니다. 국정 홍보 영상이라니요. 여당의 선거 후보 홍보 영상이겠죠. 좌파 정권의 얄팍하고 치사한 꼼수가 또 시작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정부가 잘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는 바닥으로 치닫고 안보는 정부의 노선이 이미 친중 친북으로 기울었으며 대통령의 신년사의 비핵화란 말은 한마디도 없으면서 미국 눈치 안 보고 북한을 향한 무한 사랑을 쏟아붓겠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김정은한테 무시를 당하면서도 외교는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국가원수로 품위도 없고 대접도 못 받고 있습니다. 193명에 찬성을 받은 김지현 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영수 님입니다. 82명에 찬성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정치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는 아예 듣지도 않으면서 멋대로 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도영수 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효양사 님입니다. 68명에 찬성을 받으신 분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려 서민과 기업을 못살게 하고 교육 저평준화로 교육 절체 실패하고 부동산 가격을 널뛰게 하고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효양사 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은주 님입니다. 64명에 찬성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동물로 생각하고 경제, 국방, 일자리 등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국민 귀와 입을 담았고 어용방송국에서도 무조건 대통령 잘한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구은주 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행가지 님입니다. 58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좌판은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행가지 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권용호 님입니다. 대단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나라를 철저하게 말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감히 누가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56명의 찬성을 받은 권용호 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땡스 공공 님입니다. 55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온통 나라가 불안합니다.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라 걱정 안 하고 주어진 일 부지런히 하게 하는 것이 국정 책임자들의 의무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 열이면 일곱, 여덟은 국가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답니다. 둘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명백한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땡스 공공 님, 55명의 찬성을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박영섭 님입니다. 54명의 찬성을 받으신 분입니다. 미친 짓만 잘한 것 같다. 말씀을 좀 거칠게 했습니다. 아홉 번째, 김깅승 님입니다. 50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국외 탈출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그런 사태가 올까 봐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김기승 님입니다. 열 번째, 이영희 님입니다. 47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 있네요. 거짓말. 이영희 님이었습니다. 47명의 찬성을 받으신 분입니다. 열한 번째, 김잔너 님입니다. 45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사상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김여근과 시진핑의 독재가 부러운 것 같습니다. 국민들 눈치도 안 봅니다. 독재를 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불법을 막 저지르고 있습니다. 꼭 벌을 받을 겁니다. 김잔너 님이 45명 찬성을 받으신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열 두 번째, 김정 님입니다. 29명의 찬성을 받으신 분입니다. 잘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최악의 정권입니다. 김정 님입니다. 29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열 세 번째, 허 미숙 님입니다. 25명의 찬성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열 세 번째, 허 미숙 님입니다. 열 네 번째는 상산파랑색 님입니다. 24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태보되어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나라를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빨리 정권이 바뀌길 날짜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낙담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상산파랑색 님. 이런 분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21명의 찬성을 받으신 분은 바이올렛치입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나라의 일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망치니까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대통령이 우리를 돕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물론 9만 8천명이 참가한 그런 모집단 자체가 정치적 성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 8천명의 투표자가 참가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97%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서 남은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을 좀 편안하게 국민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위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제왕적 왕이나 국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위험한 권한 내에서 무리하지 않고 독주하지 않고 폭주하지 않고 헌법질서에 준하는 법률질서에 준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